요즘에는 거리 두기 때문에 안 되고 나도 요즘 추락 때 집에 못 갔어. 다 모신다며. 어떤 손님들 유치하고. 말씀하라고. 나 정우성 씨. 아, 우성이요? 우성이요. 우성이요. 송중기. 강우성 씨 아니에요. 정우성 씨. 강우성 씨든 정우성 씨는 다 개인적으로 친구 있으니까. 그리고 동석이 형 한번 보러 오는데요. 아, 동석 씨. 아, 동석 씨. 아, 동석 씨. 지금 내일 만나야 또 제가 알아. 만나면. 내가 여기. 그럼 한 번 더 나오고 갈까? 누구 같이 한 번 더? 근데 이건 신빈성이 없는 게. 아, 그래? 왜, 왜? 왜 안 믿어? 옛날에 동석이가 얘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. 아니, 좋아. 근데 내가. 내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서 가면서 쉿 했어요. 동석이 하고 나와면 워낙 가까운 거 아니잖아요. 아, 진짜요? 안 봤으니 지금 전화라도 한 번 통화해 봐야 하나.